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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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던 사랑은 반드시 살아있더라 취미는 가짜 뉴스 듣기는 허위보도 백년이나 그렇게 살아왔는데 대정부패 비리는 너희가 전문이잖아 감사는 조선일보 너희가 받아야지 백년이나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문 닫고 떠드는 윗도 닫고 사라져라 야 조선일보야 이제 문 닫고 떠드는 윗도 닫고 사라져라 야 조선일보야 이제 죄값도 지르고 반성도 좀 하고 사라져라 야 조선일보야 사라져라 야 조선일보야 사라져라 야 조선일보야 아멘